사자의 생일 잔치 오늘은 동물의 왕국이 유난히도 바쁩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거북이가 묻습니다. 몰랐어요. 오늘은 사자의 생일이잖아요. 타조가 대답합니다. 아이쿠! 우리 임금님 생일이군요. 거북이가 놀랍니다. 동물들은 모두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맛있는 과일, 멋있는 옷, 그리고 예쁜 모자까지 다양한 선물이 가득합니다. 드디어 사자의 집에 모인 동물들 박수를 치면서 사자를 맞이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잠에서 방금 깬 사자가 눈을 비비며 말합니다. 아... 내 생일은 다음 달인데... 모두가 놀라 서로를 쳐다봅니다. 아... 원래 내 생일은 음력이야... 사자가 하품을 하며 말합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뭐 어때... 우리 다 같이 모였으니 잔치하자... 사자가 힘차게 외쳤습니다. 와... 신난다... 비록 날짜는 잘못 알았지만 모두 즐거운 잔치를 즐겼습니다. 해와 달 이야기... 어느날 달이 해에게 물었습니다. 달아... 너는 깜깜한 밤에 혼자 있는 게 심심하지 않니? 심심하긴 하지만 즐거움이 많아... 달이 대답했습니다. 즐거움? 어떤 즐거움 말이야?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해가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거든... 달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행복해져... 달이 말을 이었습니다. 해야... 너는 어때? 사람들을 밝게 비추어주니 즐겁겠구나... 달이 물었습니다. 응...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빛을 비추어줄 때 행복해... 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게 집에 가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 해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겠구나... 달이 말했습니다. 우리 계속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을 지켜주자... 달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물론이지... 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의 생각 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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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않고 움직이는 저는 시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늦고... 조금이라도 늦거나 빠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믿고 잠을 잡니다. 사람들이 잘 때 저도 자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일하는 게 힘들고 지치지만 언제나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요즘에는 전자시계가 많아져 저의 친구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프거나 화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시대도 변하니까요.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좋은 추억이 될 테니까요. 여행을 떠나요 어디 보자.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해야지.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은 준비할 게 많아요. 여권도 챙겨야 하고 예쁜 옷도 챙겨야 해요. 맞다. 무엇보다 사진기를 챙겨야죠. 새로운 곳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흥분됩니다. 맛이 있는 음식 아름다운 해변 벌써부터 피로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면 이 세상 밖으로 떠나는 것 같아요. 구름 사이를 뚫고 가면 포근한 오리털 이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그 자체도 여행이지만 이렇게 떠나는 작은 여행도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꿈 속에서 어젯밤 꿈 속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모두 가보았다. 어려서 살던 그리운 내 집 학교가 끝나면 언제나 놀러갔던 내 친구의 집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갔었던 동물원 모든 것이 그때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나를 반겨주었다. 꿈 속에서 우연히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니 어릴 적 그 얼굴 그대로였다. 친구들아 나와라 함께 놀자 엄마 아빠 저 집에 왔어요 큰 소리로 외쳐보았다. 다시 거울을 보니 어른이 된 지금 내 얼굴이다. 추억 속으로의 여행을 끝내야 할 순간 알람이 큰 소리로 울렸다. 아 회사에 가야 하지 일찍 끝나버린 추억으로의 여행 그리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 다시 꿈을 꾸면 모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무의 꿈 여름에는 여름에는 무더운 태양을 가려줍니다. 가을에는 과일을 만들고 겨울에는 깊은 잠을 잡니다. 사람들은 저를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덕분에 아주 작았던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제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책상이 될까요? 다리가 아픈 사람을 위한 의자가 될까요? 아니면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침대가 될까요? 무엇이 되든 좋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사랑으로 자라난 나무니까요.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신사도 될 수 있고 멋진 영화 배우도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서운 괴물이 될 수도 있고 괴팍한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기한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비가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번개가 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가 뜨게 할 수도 있고 바람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춥게 할 수도 있고 따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할 수도 있고 빨리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슬픈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다운 무지개로 가득 채울 수도 있고 흑백의 세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눈사람 우와! 눈이 엄청 많이 쌓였다! 철수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어요. 엄마! 저 눈사람 만들고 올게요! 철수가 뛰어나가며 외쳤어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가 말했어요. 밖에 나가보니 하얀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눈을 모아서 덩어리를 만들어요. 덩어리를 모아서 커다란 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작은 공을 올려요. 몸과 머리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얼굴을 꾸며보아요. 눈 코 입 모자도 써볼까요? 정말 멋진 눈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철수야! 저녁 먹어라! 엄마가 외쳤어요. 네, 엄마! 배가 고픈 철수가 대답했어요. 눈사람아!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눈사람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좋은 꿈 꿔!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외쳤어요. 아, 잘 잤다!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잔 철수가 일어났어요. 아, 맞다! 눈사람 보러 가야지! 밖으로 나간 철수는 당황했어요. 눈사람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햇볕이 뜨거운 오후 눈사람이 있던 자리에는 물만 고여 있었어요. 실망한 철수는 울면서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지 어디 간 거야? 지 packets Simon 라뇨 그래서 우 yemek schematic 뜻 Nab GP 문 Jun 젠수